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내 입에서 아 배고파랑 아 죽겠어 정말 하기 싫은 걸 몇 십 년 동안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그건 없겠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해야 돼 1년 동안 숙제를 잘해서 이 무대에서의 자유 내가 부르고 싶은 음들이 내 목에서 튀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동작들이 나오고 이 자유를 위해서 1년간 숙제하는 거죠 수능 당일 날 너희들의 점수를 결정하는 건 디데이 되길 그 전 1년까지 어떻게 살아왔냐가 그 날에겐 검사받는 날이야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받는다고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야 돼 혼신 그게 혼신이야 혼신 혼신을 다 해야 돼 애초에 거꾸로 태어났건 어쩌다 거꾸로 걷게 됐건 네가 앞이라고 하면 그게 앞이야 앞으로 걸어마 누가 뭐래든 그게 내 운명이니까 90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일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이게 보겠다고 바락하면서 뛰는 게 내 팔자니까 내가 만약에 올바르게 서서 내가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저 우울해하고 있는 내 친구가 나를 보고 희망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의미를 만들어라구 포기하지 마요 가진 거 없이 태어났어도 원하는 건 많아서요 가난해서 못 배워서 범죄자라서 안된다고 안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보기는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홍보 너가 나 원형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난 말입니다 제 귀찬 성룡 양반 연구가 그렇게 재밌어요? 왜? 성룡은 빠빠빠빠빠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 이기는 거거든 NG가 나도 열 번이든 백 번이든 OK가 날 때까지 팍팍팍팍 시드타가 두려워서 도전은 안 해요 그래서 안주하려고 하는데 사실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너한테 허락된 시간을 헛되어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모든 노력을 필사적으로 다해서 너를 지켜 포기하면 안 된다 돋보기 알죠 돋보기 빛을 모으면 어떻게 되나 태양에 오는 그 미열일지라도 모으면 사물을 태울 정도고 불을 일으킬 만큼 에너지를 만들지만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아무런 에너지도 발생시키지 못하거든 그게 바로 뭔데? 집중이야 안 될 거 없어 너 할 수 있어 인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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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